감히 날 감빵에 쳐넣겠다고? 아니, 난 안 가. 내가 너 죽인다고 감빵 갈 것 같아? 안 가. 이번에도 증거 따위는 발견되지 않을 테니까. 넌 네 아버지처럼 죽을 거야. 왜? 널 죽인 사람도 영원히 잡히지 않을 테니까. 그러니까 왜 날 무시해, 어? 내 집에 빈대부터 살던 거지 새끼야. 왜 날 무시해, 이 새끼야. 아, 왜?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나한테 그러더라. 오지역이 그 놈 내보낸 게 제일 후회된다고. 나 같은 놈은 자식으로 생각 안 한다고. 내가 그 인간 피를 물려받은 유일한 자식인데 왜? 왜 내가 길거리 똥덩어리보다 못한 너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왜? 봤을 때, 아 그렇죠. that time MC Need for more. 나는 지 Ov parte, 아하네. 손. 아! Toyota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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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! 아아... 하... 하... 으아악! 으아악! 아아... 아아... 누구야, 이 새끼야? 누구야, 이 새끼야? 으아아악! 그리스스! 으휴! 으휴! 그리스! 으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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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죽어! 형사 건들지 마. 죽어. 지금 죽으면 안 되지. 죄껀 다 치르고 죽어야지. 죽으면 안 되지.